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재단법인 CBS가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추진위원회 한완상 위원장과 CBS 한용길 사장은 오늘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CBS의 미디어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 있어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. 업무협약서에서는 가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와 독립 우리 손으로 그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등을 CBS가 제작 송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